자기가 라인 좀 채워줘 잡았어 나 잡았는데 나 잡았는데 낙크낙크낙 낙낙 주꾸미가 있긴 있어 주꾸미가 근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바닥만 찍으면 되는데 이 바닥 찍기가 어렵다 오늘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지금 바람 때문에 와 바람 느껴지세요 바람 소리 너무 많이 나나 감을 잡았지요 근데 주꾸미는 선수에서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날라다녀 날라다녀 와 하얗다 예쁘죠 일단은 그냥 요거 핀조레 하나에 요렇게 진주애자에 마른오징어 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른오징어가 근데 다 불어가지고 생오징어가 됐네 이쯤에서 애기 한번 바꿔볼까요 물론 지금 애자가 잘 나오기는 하는데 애기로 한번 바꿔보고 일단 16호 뽕떼에 너무 화려한가 채비가 요 16호 우리 나끄님이 저한테 선물해주신 뽕떼이 있어요 요 뽕떼에 레이저 핑크색 한번 달고 해보겠습니다 왔구요 약간 바닥에 닿는 느낌은 확실히 애자가 좋긴 한데 얘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짜잔 뽕떼 예쁘죠 전반적으로 핑크색 레이저 고추장 여기서 옆에서 좀 많이 나오고 계시고 지금 바람이 아까보다 더 세져가지고 일단 이 바람에 맞는 채비를 찾는 게 이게 약간 청괴물이십니까 나 요즐이 사오긴 했거든요 왜 이렇게 요즐이 달기 싫지 이게 약간 뚱고집인가 제가요 고집을 부리면 안되죠 요즐이 한번 달아볼게요 내가 진짜 7천원 주고 샀어 요즐이야 좀 해봐라 좀 너의 명성을 좀 보여줘봐 아까 거기보다는 바람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바람은 여전히 안 좋아서 저 지금 16마리 저기 츄츄님 30마리 저쪽의 문어는 소... 소원 3마리야 저쪽 문어는 지금 현재 2마리로 소식을 들었고 문어가 이게 뭔데? 문어 같은데요 문어 같은데요 올라와 우리 뭔데? 오우 오우 참패 오오 오우 오우 질채 오우 어떻게 하라고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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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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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꾸미 100마리 필요 없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몇 킬로고? 주꾸미 100마리 필요 없다 킬로 한 500 되겠네 킬로 500, 1.500? 선생님, 저거 어디 넣어요? 이거 어디 넣어야 돼? 나 킬로 넘겼어, 올해 처음 지금 주꾸미 잡을 때 가야 하니까 문어 있네, 여기에 귀여워 낙크낙크낙, 낙낙 여호! 여호! 지금 너무 예뻐 요즐이 좋네? 근데 누가 요즐이 안좋아대요? 이제 나 잡을게요, 이제 열심히 내가 올해 처음 키고 문어 잡습니다, 여러분 어머나, 어떡하지? 필리 받았나봐 원래 낚시를 알 수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어디 옆에서 잘나잡고 있노? 어떻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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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짜잔, 여러분 어? 두 마리다! 두 마리다! 두 마리라고! 요즐인데 두 마리에 왔어 쇼! 유후 유후 아, 저 처음 봤어요, 애기 하나에 쌍거리하는 거 전 쌍거리는 항상 이렇게 오는 줄 알았어요 저 주꾸미 별로 안 해봤다니까요 저 주꾸미는 항상 이렇게 올라가고 싶으니 bringing some herb 생각나는 이벤트 간 salts 누군가가 내부 이틀에 집사는 시끄미는 그치 사모님의 데이터 필리 빠르게 가득 밥 가봤다 어? 밥값은 했어 밥값은 했다 그래 인정 라방 라방 종료했습니다 미친듯이 와볼거다 인제 와 얘네 끝나는가 아이가 삐비 일주일 사주 막냐라 아 자 저희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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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송 때문에 이것이 방송 많이 했으면 이미 지금 더블스코어다 어 이래 난리 치는데도 지금 잡는데 뭐하노 낚시만 하고 있으면서 나 문어 한 마리 있다 이미 끝난 거 아입니까 이거 뭐고 이미 끝난 거 아입니까 이거 뭐고 초콜릿 맞거든 열 마리만 열 마리만 열 마리만 초콜릿 쯔꾸미 쯔꾸미를 무너처럼 잡는 스킬 들어봤나 스퀼 지민 친구들이 인간이 이랑은 얘기했지? 짠 안다 저거 잡은 걸로 하겠다 저거 잡은거지 저렇게 달려가냐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카운터 올라왔으면 너 올라온거지 어디갔는데 아마추어다 떠나트렸대요 나도 이 사람을 줄여야지 뭐해 혹시 카운터 넘어야지 카운터 자 오늘 구견나시의 고생들 전수 준비할게요 안돼 안돼 5마리 5마리만 더 잡자 5마리만 더 잡자 5마리만 더 잡자 진짜 95마리 오늘 95마리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추추님은 이겼습니다 다가오! 95 95 96 우리 좀 잡으신 분들은 그 아 9마리만 더 한국어 10마리만 더 영원히 9마리만 더